지금까지 사시면서 나보다 좀 더 가진 사람 나보다 좀 더 배운 사람 앞에 위축되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작게 느껴지는 그러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람에게 무시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때로는 그러한 사람 앞에서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한테 상처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 년이 흘렀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기억은 상처는 아물지 아니하고 아직도 내 마음에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 없습니까? 오늘 제목은 흘겨보지 말라 저를 흘겨보지 마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의 시대,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대단히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대는 어느 곳을 돌아봐도 위로의 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지금 사회는 전반적으로 보면 불평의 소리가 난무합니다 원망의 소리 그리고 서로 지적을 한 소리밖에 없습니다 남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그렇습니다 사회가 각계각청이 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회는 진통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 시대를 해도 첨단 시대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재난은 막아내지 못합니다 자연재해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빌리뽀스의 장르길에 하나님 본체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성전 66권 가운데 아가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가라는 말은 한자로 말글아 노래가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가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맑은 노래 천상의 노래 이 아가스는 솔로몬 왕과 술람이라는 여인의 사랑이야기입니다 러브소톨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솔로몬 왕인데 술람이는 오늘 아가스 1장 6지를 보게 되면 포도원직입니다 천민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솔로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며 어떻게 포도원직이가 왕비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해내왔습니까? 성경을 자칫 잘못 봐버리면 이 아가스는 에로틱한 그러한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엄청난 영적인 진리가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가스를 기록한 것은 구약 성경인데 예수님께서 솔로몬이 기록했던 약 천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다 이 아가스에 나오는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 술람미 그런데 두 이름의 의미가 똑같습니다 솔로몬이라는 뜻은 평강 술람이라는 뜻도 평강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는 연합하여 한몸을 이루는데 마음이 연합한 사람 그들은 분명 아름다운 오늘 술람미와 솔로몬 부부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 속에서 아가스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66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함축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 전체는 66권입니다 66권을 쥐어짜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곧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죽으신 예수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이러한 아가스의 배경을 가진 이 내용 속에서 이 술람미가 엄청난 환란을 당합니다 오직 이 술람미 여인에게는 예수님 다시 말해서 솔로몬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재난의 시대를 맞이하고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술람미처럼 보금적으로 예수 그들만 바라보는 이런 신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환란이 계속되는 모습을 성경은 보금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가스 1장 5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누가 그렇게 말하냐면 술람미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어나 나는 아름다우니 개나리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나는 검언자라는 것입니다 왜 검었을까요? 왜 검다고 말합니까? 이 해답은 아가스 1장 6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광했죠 검어서름 할지라도 나를 흘려보지 마세요 왜 검게 되었습니까? 일광했죠 검어서름해졌다는 것입니다 타버렸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오늘날 이 재난의 시대에 환란의 시대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일상생활 속으로는 일광에 쬐어서 검어섬을 헤쳐버리는 여러가지 어려운 시험 속에서 내가 타버리는 이런 불같은 시련이 내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가 흘리게 보냐면 예루살렘 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한 복음제로 성전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들이 누굽니까?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한 여자들 다시 말해서 복음제로 성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가지 환경 속에서 시련을 당하고 있는 나를 위로하기는 그냥 소망을 주는 말하기 그냥 나를 흘리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믿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흘리게 보고 있습니다 우린 때때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환란은 다른 말로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같은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차라리 세상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면 그냥 흘러버리면 되는데 같은 믿음 안에서 상처를 준 사람하고 같이 한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하자니 늘 거북스럽습니다 늘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라도 기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은 많은 분들이 겪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순람의 여인이 계속되는 환란 앞에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계속해서 홀리게 볼 때 자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분명 검은 사람입니다 왜 검게 되었습니까? 내가 환란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 가정사 문제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장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환경에서 나는 검게 타버린 사람입니다 내 속이 숯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흘려보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하기를 나는 계달의 장막 같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달의 장막이 어떤 것일까요? 계달이란 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이 계달이 누구냐면 창세기 2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에 하갈이라는 첩을 얻었습니다 이 하갈 첩을 얻어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스마일입니다 바로 이 이스마일의 둘째 아들이 이 계달입니다 성격은 역대상 1장 9절이도 동일하게 창세기 25장 13절 내용과 동일하게 이스마일의 둘째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야만인입니다 성격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20편 5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내가 계달의 장막에 그하는 것이 화로다 다시 말해서 이 계달이라는 사람은 야만인이며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마일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원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을 약속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격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림이야 성경말씀 보게 되면 49장 28절에서 29절은 이 계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달의 심판받을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순람의 여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계달의 장막 같습니다 계달의 장막이 어떤 것이냐면 이 계달은 유목민입니다 사막에서 짚시처럼 떠돌아다니면서 가축을 목축하는 목축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상 정착하는 생활이 아니다 보니까 사막을 옮길 때마다 그들은 텐트 같은 이런 장막을 치게 됩니다 조립식입니다 여기에 태양열이 하도 강하게 작일하기 때문에 이 사막에서 그 태양열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죽 덮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계달의 장막이 어떤 것이냐면 염소털로 되어 있습니다 새까만 염소 가죽을 지붕부터 다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털에 모래와 먼지가 산뜨미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 대단히 추하고 더럽습니다 아주 보잘것 없습니다 나는 계달의 장막 같습니다 순람의 고백은 이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대단히 초라하고 나는 분명 더러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나를 흘려보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하냐면 내가 그 모습은 세상 환란에서 거슬렸을 뿐이지 내가 속사람은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내게는 솔로몬의 휘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세게 하냐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궁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궁을 짓고 고대 역사 문헌을 보면 솔로몬이 자신이 지은 이 궁에 가장 좋아하고 아끼고 늘 사랑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휘장입니다 솔로몬 휘장은 일곱 가지 무지개 색으로 술을 놨는데 금실, 은실, 청색실로 술을 놨는데 휘양 찬란합니다 동쪽을 향해서 이 휘장이 드리워져 있는데 태양이 떠오를 때 동역에서 떠오르는 태양 빛을 받으면 눈이 부시도록 가장 화려하고 찬란한 그것이 바로 솔로몬 휘장입니다 이 휘장을 솔로몬은 가장 좋아했고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궁 안에 있는 모든 물건 중에서 솔로몬 휘장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술남이가 고백하는 것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금적으로 나는 분명 계단의 장막 같은 인생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흘려보는 것은 나를 죄인 취급하고 나를 더럽게 생각하고 나를 추구하게 생각하고 나는 보잘것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보지만 내 마음속에는 솔로몬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솔로몬의 휘장 같은 다시 말해서 나는 솔로몬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우리 물 말씀한지 아십니까? 힘드세요? 어려우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지라도 심지어 부모님이 나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형제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없고 망해버리면 초란 인생으로 전락할 때 사람들은 뿔뿌리 뿔뿌리 내게도 떠나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나는 사막에 혼자 서 있는 초란 인생으로 전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시달리고 나를 거슬렸다 할지라도 내 맘에 가장 주님이 사랑하는 나야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술라미는 그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습니다 솔로몬은 나를 가장 사랑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고난의 시대를 이기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백신이 무엇일까요? 예수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사랑한 마음 여기서 떠나면 안 됩니다 지우지 마세요 다른 건 내 맘에 채워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돈을 채워보세요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 권력 다 가져 보세요 만족이 없습니다 성격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격 말씀 보게 되면 이 여인이 포도원직입니다 성격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스 1장 길에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을 못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포도원직인데 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포도나무를 가르쳐서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을 가르쳐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몸이 포도나무라면 요한복음 2장 21절은 성격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몸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원은 주님 성전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술람이 여인이 포도원직이라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일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집분자입니다 집사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하고 또 장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직이가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누구 때문에? 에루살렘 여자들이 흘려보는 것 때문에 무시하는 것 때문에 옵신렘 여기라는 것 때문에 천대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포도원을 지키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집분을 감당하다 보면 사랑방에서 부딪혀서 시험 때문에 그 집분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술람 여인이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솔로몬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하지 아니하고 늘 솔로몬을 사랑하고 따라가다가 결국 그는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드락 메스닥 아벤노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철저한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포로 잡혀간 그런 노예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3사람 다 사달로 메스 아벤노구 3사람은 도지사가 됩니다 각 도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너부간네살왕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3사람은 바벨론의 너부간네살왕이 도지사 자리에 앉혀주고 권력도 주고 부교형을 다 주었는데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던지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3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섬기는 신에게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불 속에 던지나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불에 타주고도 우리는 당신이 맞는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했을 때 불 속에 던져줬습니다 던져졌을 때 성경은 다음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3사람의 불 속에 분명히 던져졌는데 4번째 뛰어들어가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불 속에 뛰어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이 헤아지 아니하고 머리털이 거슬리지 아니하고 따라서요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들은 환란의 시대에 믿음 지키고 간 사람은 불같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사드랑 메삭 아벤노비를 지켜주시듯이 우리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사드랑 메삭 아벤노비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대로 행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불같은 시련이 와도 적은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며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 지키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자로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 믿음은 완성이 아닙니다 이따 떠날 때까지 그때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야 합니다 메르세라는 질병은 면역력이 강한 사람에게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면역력은 예수 그리토입니다 오늘 성격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불같은 시험을 당한 성도가 계신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 붙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지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토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동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토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의 왁이십니다 영광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누구의 복이 있는 자라 합니까? 그리토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음 지키다가 주님 안에 있다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고난도 왔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사람 환란이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경 보지 마세요 분명 환경은 환란입니다 이 시대는 분명 재난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품고 있으면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환란 시대도 이 재난 시대도 즐거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누굽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특별히 말씀합니다 환란 중에 참아라 가정에 환란이 왔습니까? 재난이라고 말합니까? 참으십시오 반드시 그 시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환란 중에 참으며 무조건 참으라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기도에 항상 힘사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50편, 15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불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계속해서 기도를 말씀합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불어라 주를 찾으세요 그럼 내가 너를 건려주신답니다 분명 이 민족은 성도의 주님을 향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민족은 건려주실 것입니다 환란에서 건려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건려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건려주실 때 하나님을 영광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재난재난하지만 이 민족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요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붙들려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약속이 왔습니다 어떤 약속이 왔나요? 목동이 하나님께서 너 왕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종을 보내서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왕이 안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역사의 연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비시천 40년에 다윗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비시천 25년 거의 나이 15세 때 2세의 8번째 아들인 이 다윗을 하나님을 불러다가 사무엘이 통해서 기름 부숩니다 그리고 비시천 10년 15년 세월을 흘렀습니다 약속은 15년 전에 왔는데 선택은 15년 전에 받았는데 15년 후에 나이 30세 왕이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은 15년 동안 엄청난 시련을 당합니다 선택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선택받았는데 엄청난 시련 가운데 계속되는 연속적으로 이 시련이 계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런데 이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사우리란 왕 앞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숨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살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둘람 구리란 곳에 숨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사무엘상 22장 2제를 보면 세 부류가 400명이 그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첫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환란당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이 시대는 환란의 시대입니다 환란의 시대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환란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통합니다 원통화된 물만과 마음이 한이 있는 사람들 마음의 상체를 깊이 깊이 이 상체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빚진 자, 부도난 사람들 인생이 부도나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힘없는 사람들 큰 환란 가운데 살았고 빚져서 도망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 가운데 마음의 상체가 가득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위로해 주고 서로 싸매 주고 격려해 주며 이렇게 모여있던 이 사람들은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있던 이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될 때 바로 이 400명이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민족을 일으키는 가장 훌륭한 충신들이 되었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다 지도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보금자들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 다윗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모여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환란당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인생에 부도난 사람들 그리고 마음의 한이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이런 모습을 가지시고 교회에 모여있던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강도 만나서 상처받아서 오늘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싸매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세요 지적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처는 더 깊어져 버립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많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사회를 돌아보면 전부 상대방을 지적하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탓이라고 하는 소리가 정치권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사회 어느 곳에서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분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모든 것을 내 허물로 생각하고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 시대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분명 당신은 이 시대의 순나미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 그대로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환라나 세상 재난아 너로 나를 비록 불로 태워서 거무스름하게 만들지언정 내 속사람은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솔로몬 휘장 같은 나는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33들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너라